제가 왜냐면 가을 아침이 잠 안 하고 혼자 캠핑 가서 딱 앉아 있을 때 이 음악 들으면 선생님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애곡이거든요, 저리가.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한 소절 불러보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송창식 선생님 느낌으로. 아, 흥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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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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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둘, 하나, 둘. zoo, 여진이 왜 나온 거야 이런 아침 작은 새들 노래 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이 아침에 잠을 견따 창문 하나에 맨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면 서늘한 햇끼에 채채기 할까 말까 형님, 괜찮으셨어요? 같이 왔어요. 선생님, 박수 치잖아요. 중규현 씨,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요. 잘하셨어요. 기타 무진이 왜 준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니, 왠지 어울릴 것 같아서. 맥크를 들고 있어야돼서.. 아, 옆에 들고 있으면 어울려서.. 모창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좋아요, 좋아요. 재밌었어요. 부족하지만. 아니, 재밌었어요. 노래 듣고 너무 좋은 평을 재밌었다라고. 너무 좋은 평을 해줬어요. 코미디언한테는 최고의. 최고였죠. 웃음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큰 웃음.